오케이 됐어 이제 응? 내가 왜 내가 왜 사악해 내가 사악한 이유를 대봐 응? 내가 왜 사악한거야? 네 어서오세요. 잠깐만 계속 계속하게 오케이 오늘은 라스트 오브 어스 하는 날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이거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오브 아 요거를 빨리 깨고 또 다른 게임 해야죠 아 그리고 다음주에 이제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정도에 제가 공지에 올릴 건데 그거 PC판대회 거의 그 어스키님 대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룰은 들어갈 거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만약에 어떻게 해야하나 그러니까 8명이 접수를 하면 딱 좋은데 8명 이상 접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경기수를 확 줄여야하나 예선전은 한판 그러니까 그게 좀 그 경기수 관련해서 그게 좀 문제인데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자죠 각자 각자 경기수 관련해서 각자 경기후 8강부터 그럴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다음주에 경기중계 대회를 열고 만약에 핵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경기 안 해 다음부터는 대회 안 열 거고 어 어 만약에 핵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PC판 때려쳐 그냥 네 어서오세요 오프닝님 어서오세요 그니까 핵 만약 쓰면은 골치 아프죠 만약 벽도록 네 어서오세요 자 이거 이거 샥 던지고 달려 하아 한방에 잠깐만 어 이거 하루 안 했더만 예 하루 안 했더니만 컨트롤을 에 어서오세요 다시 이렇게 하겠어 어 하루 안 했더니 버튼 배열 다시 모르겠어 반갑습니다 저거 뭐지 쟤는 어떻게 잡아야하나 아 어 들켰나 야 나와봐 에 어서오세요 에 어 좀비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 인간들은 어 거의 좀비랑 비슷해 자 왜 나 혼자 누 왜 나 혼자 있지 우리 엘린 어디갔지 엘린 어 아니 아니 엘린 엘린 어디갔을까요 예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 엘린 어디갔을까 좀만 좁 좁 좁 자 슥슥슥 피하고 쭈 한놈 두놈 예 다들 반갑습니다 탈렷 두명있어요 두명 지금 저기 쟤가 안보이는 틈을 타서 탈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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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빠타 오 좋아 빠타 빠타 좋아요 저 하나 들고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저기 들켰나 안 들켰죠 으악 잡았고 암살 아 네 어서오세요 야 갈수록 예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나죠 엄청난 이제 한번도 안 들키고 다 잡았어 내가 야야야 짱돌로 바꾸냐 좋아 먹을 거 없니 먹을까 우리 엘린 어디갔지 오 야 이거 뭐야 오 야 먹는거다 엘린 엘린 내가 어디다 버렸을까요 응 이 잡거 내 뒤만 내 엉덩이만 쫓아오라니까 또 어디 갔네 예 예 예 그 오래간만에 하니까 하루 하루 안 했다고 중간 스토리를 다 까먹었어 예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긴가 보다 저게 불가능하니 괜찮아요 예 잠깐만 이거 사다리를 들어야 하나 자 들고 요걸로 뭐 어떻게 아 저기 위로 아 저기 위로 어 그렇죠 요 위로 가라는 것 같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긴가 보다 오케이 네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분당님 어서오세요 자 자 자 어허 어허 아허 뭐야 아프다 이놈아 어 야 야 야 이 자식이야 어디서 악 낙살을 아 낙살한다 익살을 지켜 자 아 아 아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잡아 총 야 이렇게 죽는거니 뭐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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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잡것 어디있다 온거니 어 이 잡것 빨리 좀 오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제요 어제 한 번 죽었습니다 한 번 죽고 중간에 다시 다시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 내가 지금 한 것 중에 최고 멀리 왔어 그 어디야 거울 기사 깼어 거울 기사 거울 기사 깼고 이제 딱 거울 기사 깼다니까 거기 넘어갔어 지금 다시 그니까 어저께 시작하자마자 거의 죽었다 보면 되요 어 거울 기사 거의 다 어 역시나 예 우리 분당님이 미션을 걸었죠 예 온라인으로 예 노데스를 하라 아 누가 자꾸 어 내 손가락이 대리야 됐지 어 제 손가락이에요 대리 근데 어제 경기 봤잖아 어제 어제 대회에 역시나 어 어 봤으면 할텐데 역시나 예선 탈락 어 네 어서오세요 나는 그 하하 누가 한걸 자고 이상한 소리해 난 그런거 안해요 어 어 나는 그 플스 플스 대회랑은 뭐가 없나봐 어 이번에도 이번에도 잠깐만 이거 이번에도 역시나 그 예선 탈락을 했죠 이건 뭐야 이거 만화책이야 세비지 스타라이트 어 6권이네 아 저기 아이템 있다 아 나 플스 대회 계속 참전을 해야 그 예선 탈락하는데도 계속 참전 에 참전을 해야겠죠 어 대회 대회의 그 다크 소울의 부흥을 위해서 예선 탈락하더라도 계속 계속 도전을 해 볼게요 음 거울기사 깼어 완전 잘했죠 어제 그 제가 그니까 유튜브 가서 영상 봐봐 완전 드라마틱한 예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왔었죠 어 어 야 이 잡꽃 요 거기 누가 앉아있으래 어 이제 거울기사 깨고 이제 그거야 거울기사 다음 거울기사 다음이 아마 아마나 재단이죠 아마나 재단 거기 갈 차례예요 어 어 이거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면 예 어디로 갈지 마 어 야야야야 또 사람 있냐 어 어 어 또 있어 괜찮해 예 내가 다 암살해 주겠어 다 나와 뭐 없니 뭘까 예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거 예 아프리카 방송이나 뭐 아무거나 봐보세요 딱 그 거울기사 깨고 딱 멈췄어 어 잠깐만 이거 있다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 잡꽃은 왜 안 내려오지 아 저기 벌써 내려와 있네 빠른데 아 여기 아이템 내놔 어 꽉 찼어 야 여기 총을 쓰긴 써야 하는데 잠깐만 어 여기 막혔는데 어떻게 나가지 예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디로 가야나 돌아가야나 어 야 이거 뭐야 잠깐만 근접무기 업그레이드 완료 근접무기의 사용 횟수가 1에 늘어납니다 야 나이스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 근접무기가 이제 한번 더 한번 더 때릴 수 있어 어머 적 적들이 어 뭐야 L3 눌러요 야 야 이거 아니고 L3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새검고다 겁나 무겁죠 플레이지 엘리 자 밀어 엘리야 그렇지 잘한다 으아아아 푸시 으아아아 좀만 더 아유 좋아 잘했어 자 구자 네 넌 왜 안 올라오냐 잡고서봐 빨리 올라와 네 좋아요 이쪽으로 가기전에 저쪽에 뭔가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아이템 좋아요 아 여기 또 있다 나 이거 많이 먹은거 같은데 잠깐만 뭐 업그레이드 할 수 없나 아 아 100개가 필요하네 하 한참을 더 해야하네 좋아 우리 가자 여기도 아이템이 어 좋아좋아 아야 병 말고 딴거 없니 아이템 방금 먹은거 무기 개조형 아 그런거야 좋아요 어디 아 이쪽 이쪽 나가는 길이구나 자 거기다 나왔죠 우리 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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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총이야 총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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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이곳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우린 더 큰 억지할 수 있을 줄 알았을거잖아 아 제가 하하하 아 오우 총은 자신 있는거 오우 아 아 아 저는 좀 적용한거였는데 예 어서오세요 아 그게 그 랩라인이야 랩라인 랩라인 비비타냐 오우 똑같은 정성의 아 뭐라고 이럴 똑같아 반동이 얼마나 쎈는데 총이 그래 반동이 얼마나 심한데 신중하게 총을 쏴야 하는거야 신중하게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오케이 얘가 그럼 위에서 도움을 주는건가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아저씨 많이 늙었다 진짜 예 네 때때로 떨어科 자 그리고 얘들 잡음 잡으면 되겠지 그런데 많은데 어? 아 가운데 화학병을 던져버려? 죽었어? 안 죽었니? 여기 와봐 어, 여기 앞에 있죠? 자, 잡고! 좋아요 오? 잡고 피하고 일하고 신속하게 오케이 좋아요 아 짱스럽네 야! 어디서 누가 던지는 거야? 죽어 인마 죽어 인마 야! 죽고 뭐 야 이거 뭐 뭐 있는데 좋아 히히 좋아, 채우고 만들어 만들어 좋아, 됐죠? 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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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돌이 필요해 짱돌 하나 들고 야, 야 이거 이거 여기 바꿔 봐 오 숨어 숨어 어버이 들켰어 야, 야 환경되죠 이 잡권들이 어? 들켰나? 어디 있을까? 이거 인마 이거 인마 어딜 혼자서 와 자신있게 네 좋아요 네, 어서 오세요 들고 이거요 라스트 오브 어스 라고 플스 게임 중에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어? 어딨지? 네, 무빙으로 총알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뭐죠? 좋아 좋아 잘꼬 여기 야, 몇 명이야? 어? 몇 명이야? 어? 죽어, 인마! 좋아요 잘하고 있지, 지금 아직도 어? 아직도 나와? 어? 요 요 암! 어? 와 죽을 뻔했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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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어어? 힐이 없는데 이제 어? 여기 앞에 있네 아, 내 총을 못사니까 야야야야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어? 야야야 나 힐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저기 있는데 아, 양쪽에서 오는데 어? 아, 죽었어 어? 어? 야, 이게... 난이도 보통입니다, 보통 쉬움 아닙니다 보통이야, 보통 보통 어? 어? 야, 야 야, 인마 죽어, 인마 으아잇! 야, 잠깐만, 나 누구한테 맞은거야? 어? 어렵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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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 길로 들어가서 오케이 어? 자꾸 총살 어? 어? 이거 뭐 아이템이다 좋아 어? 물량, 물량, 물량 아, 이거 힐해야 하는데 어딨니? 여기 있네 세, 세 명 세, 세 명 우선 힐을 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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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죽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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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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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으아, 어려워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아, 총을 쏴버릴까? 오케이 가까운 데서 네, 총을 냅다 남사해볼게요 야, 일어나, 일어나 뛰어, 뛰어, 뛰어 아, 놓았던 뿔 어, 그거 하고 있어요 좋아, 여기서 던져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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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자 아이템 먹고 좋아요 버팅기기 이제 자, 소리를 들어보자 애들이 어디 있는 거야 네, 지금 보통입니다 난이도 보통이에요 쉬움 아닙니다 좋아, 이 정도면 어휴 어디서 뭐가 터졌냐 어? 어휴? 어디서 뭐가 터졌죠? 야, 뭐, 뭐, 뭐 좋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이거 어? 여기야, 여기 쉬움으로 아냐, 아냐 충분해요 버팅기기 어, 여기, 여기 어, 방금 날 보고 지나쳤나? 여기 딱 들어오면 쏴버릴게 응, 바로 쏴버릴게 좋아 좋아 아냐, 임마 이 자식이요 응? 다 죽었어 아냐, 임마 야, 니 안 죽었니? 어, 야 야, 이리와봐 응 응 화살로 잡으라고? 나 화살 잘 못사는데 나와봐, 나와봐 뭐야 들어와봐 한 방에 그냥 대구빡을 그냥 파악 이렇게 야, 어떻게 어, 저기 왔어 아앗 짠 짠 으우 여, 여, 여 잠깐만 힐, 힐, 힐 힐 해야 돼 얘들이 어딨을까요? 여기 그냥, 뭐 진행 하여튼 진행이 아니고 이거 그냥 무조건 버틴기는거야? 어? 버티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 아 일정 시간동안 어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된다 이거지 몰라 나 듣기 모드 잘 못쓰겠어 어 그냥 막 듣기 모드 딱 쓸려고 딱 보면은 안보여 그리고 안보이는 데서 나와 애들이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다 됐어 이제 어 그냥 그냥 진행해볼까 야 뭐 아아 물량 아깝다 잠깐만 물량 만들 수 있니 혹시 헝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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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급이고 저게 좋아 헝급 없니 들어보자 없죠 요금 방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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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급 헝급 조가리를 찾아야 하는데 하여튼 이쪽에 물약이 하나 있는걸 알아냈고 없죠? 없지? 없지 없지? 어디로? 자 안보여 없지? 슬금슬금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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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을까 애들 어딨을까 여기 있을까 어 야 이거 뭐야 오와우 좋아 아이템 좋아 헝급 헝급 없니 헝급 헝급이 없을까 내 지금 필요한건 헝급이야 잠깐만 여기는 없고 달려가자 좋아 여기서 삭 다시 숨고 아 여기 숨어있으면 돼요 어 여기 숨어있으면 애들이 인식을 못한다고 좋네 와 나 애들 다 잡겠어 기다려라 어 이 오빠가 간다 야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건물에는 아무도 없네 됐지 지금 듣기모드 야 애들 다 잡은거 아니야? 어? 애들이 안보여 아 건물 2층에 오케이 오케이 건물 2층으로 가야겠군 저기 아까쯤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 예 여긴가? 여기가 아닌가 올라가는 길이 여기가 아닌가 올라가는 길이 확인했어 야 야 야 야 건빵 들깅이다 임마 야야야야야야야야야가 좋아 얘를 잡았으니까 어? 빠다 자 왔다 다시 바꿔줘 오케이 바꾸고 죽었어요 2층 2층 알겠습니다 요 2층이 아마 이 건물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 어디지 그렇지 여기지 자 삭삭구 어? 여기 있을까? 살짝 살짝 올라가서 살짝 없는데? 왜? 내가 하는게 뭐 신기해 나 그냥 보통처럼 막혔어 못 올라가 어 여기 길이 있구나 좋아요 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어 애들 다 잡았잖아 거의 없는데? 어디 있는거야? 어디 있는거야? 이 잡것들 어? 여기 들어가지나? 어 들어가시네 어 좋아 아 좋아 아이템 쓱싹쓱싹 쓱싹쓱싹 좋아요 어 아이템 쓱싹쓱싹 좋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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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어때요? 다 다 묵었나? 자 그러면 헝겊이 있으니까 구급 도구를 하나 만들어 놓죠 좋아 여기는 나가는 길이 없네 이쪽으로 나가야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러면 다 돈거 같고 여기는 좋아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애들을 그냥 내가 지금 거의 다 잡은 것 같아 그죠? 아직 많이 남았을까? 어디 있을까? 어 애들 내가 지금 안 간 데가 있나? 다 돈거 같은데 아 내가 이쪽 안 갔나? 왼쪽 있고 아 여기 오야 뭐야? 오 저 종소리가 나는데? 여긴감 어딨어? 응? 어딨어? 어딨어? 내가 다 잡아줄게 그럼 여긴 아니고 어 여기도 아까쯤 왔던 데 같은데 그죠? 여기 아까쯤에 왔던 데 같은데 그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입구 어디야 입구가 여기가 지금 왼쪽인데 어 여기가 처음 시작을 여기서 했었고 맞죠? 처음 시작을 여기서 했었고 저쪽 오른쪽 지금 다 돈거 같은데 지금 잘 안 간 데가 있나요? 어? 지금 이렇게 네몰한 구역인데 애들이 어디 있을까?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 하면 야야 어? 저기 저기 찾았어 찾았어 고기가 찾았다 고기가 찾았다 야 야 야 죽은다 아 자, 내려가자 하하 봤지? 어? 난 기다리지 않아 다 죽였어 하하하하 어, 내가 다 죽였어 역시 기다리는 건 승리에 안 맞죠 예, 제가 찾아 들어가야죠 하하하하 좋아 야, 근데 여기 되게 많다 하하하하 총 뺏었어 얘가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얘가 총을 쐈긴 쐈어? 어? 쐈긴 쐈나? 알래니? 어, 드디어 소총을 주는 거야 어? 드디어 소총을 주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쏴줘요? 어... 야, 소총 줬어 야, 이제 옆에서 이제 총 쏴주는 건가? 어? 어? 땡큐인데? 조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 함부로 다루면 안... 함부로...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응? 어? 알지? 함부로 다루면 안... 안 되는 거 알지? 응? 까불다 맞는다 아, 이거 뭐야? 네, 먹어요 좋아, 그리고 이쪽에 내가 아까 전에 물약을 하나 놔뒀거든 그걸 먹고 갑시다 마음피를 채우고 가야지 그지? 여기 쓱! 좋아 좋아 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어? 진행루트가 어디예요, 이제? 아, 여기네, 여기 여기 맞죠? 오케이 자, 조회해 으아앗! 으아앗! 슈퍼 파워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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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들어어! 내가 버티고 있기 힘들어! 으아앗! 으아앗! 오케이! 으아앗! 으아앗! 이거 뭐냐? 한 개만 개울러! 좋아, 좋아! 그니까, 우리 아저씨 힘 세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 길이 없는데? 으아앗! 잠깐만, 저거 아이템 아니야? 으아앗! 한번 돌아보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 이거 아, 여기 테이블 버튼이 뜨네 으아앗! 땡큐 땡큐 비켜봐 철삭! 놓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오오오오오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지금, 내가 거의 탄탄 총만 쓰거든? 어 아, 도구가 하나가 부족하네 그죠? 지금 도구가 두 개밖에 없거든 아직까지 도구를 못 먹었나봐요 지금 뭐 업그레이드... 할만한게 없죠? 리볼브? 이것도 안되네, 택에 있어야 돼 네 권총도 업그레이드 해놔요? 그럴까? 어 탄창 용량 이거 업그레이드 오케이 자, 발사 속도 자, 그러면... 아, 이거 부족하다 됐어 이 정도면 어차피 뭐... 총보다는 주먹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야, 야, 뭐야? 야, 야! 야, 휘민들을 이렇게 죽이면 되나? 야, 뭐야? 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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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 뭐하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뭐... 뭐하는거에요 와 이 미친놈들 야 그냥 그냥 사람 죽여버리는데? 완전 나쁜 놈들이죠? 우와 아 무섭다 무서워 저거는 진짜 인간 말종들이다 인간 말종 그래 알면 됐어 그니까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올라가면은 어? 뭔가 있을래? 아이템 있니 아이템? 좋아 어 여기 갈 수 있네? 아씨 짱돌 짱돌 오면 돼 좋아 다 때려잡지 뭐 그냥 죽여 죽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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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처음에 개들이지? 앗몬 잘했어 알림 잘했어 어? 아유 잘했어 아까 처음에 개들이죠 그 사람 죽인 애들 어? 애들은 죽여도 돼요 어? 아니 죽여도 되는게 아니고 꼭 죽여야 돼요 감히 우리 불쌍한 시민들을 불쌍한 시민들을 그렇게 그렇게 때리다니 나쁜 아이들 자 뭐 제작할 거 있나? 어 칼이 세 개나 있고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어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 더 만들어 괜찮아 됐다 가자 어 이쪽에 없고 자 아까 전에 뭐 어디 다리 다리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쪽인가 다리가 어딨어 여기 내려가면 되겠죠 여기 내려가면 되겠죠 좋아 이거 아이템 없나? 없죠 그냥 가죠 자 어디로 가야 하나 직진 직진하면 되나? 다리 다리가 안보여 다리가 어딨어 다리가 어딨어 오야 오예 오예 어디 있는거야? 아 저기 있네 저 건물 왜 많죠? 다 죽여야지 뭐 응? 여기 들어가는 입구네 알았어 알았어 헉경마 내가 다 처리할게 헉경마 어 이 오빠만 믿어라 응? 이 오빠만 믿어라 자 죽이고 그 다음에 저기 여기 여기 짱털 없나? 짱털 있으면 되는데 슬금슬금 가서 뒤를 한번 노려보죠 응? 천천히 천천히 가서 죽어 임마 어 야 야 야 엘린 봐라 어 야 칼로 그냥 숙여 야 그래 좋아 한 명씩 다이다이 뜨는 거 하하하하 야 엘린 너무 너무 잘 싸우는데 저보다 잘 싸워요 그니까 야 이거 뭐냐 엘린이 그니까 엘린이 장난 아니야 여기 뒤에서 그 저렇게 그냥 탁 달라붙었고 칼로 그냥 확 찌르니까 응? 응? 야 뭐야 이렇게 했나? 아 얘들 겁나게 많네 야 니 어디가 어 야 뭐냐? 왜 안 때려 야 왜 때리다 말아 와 웃긴 애네 어 잠깐만 여기네 아 왜 때리려면 끝까지 때리든가 그니까 좀 확실하게 좀 때려줘 그러지 말고 아이고 여기 한 명 있었는데 없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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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앞에 있네 좋아요 어 야 많은데 하나 둘 세 놈인데 응? 뭐야 가까이 오면 야 야 왜 안 죽니 야 왜 안 죽니 어 이거 많은데 네 명이야 네 네 명 어 네 어서오세요 어제 대회요 대회 보면 보나봐 안 하죠 예 제가 풀스 대회는 아군이 꼈나봐요 아군이 나가면 항상 예선 탈락입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어 예 어서오세요 어 제가 하여튼 그 풀스 대회는 제가 항상 그 나가긴 나가는데 역시나 에어스는 탈락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하나 오야야야야 저 잡것 잠깐만 총을 바꿔야겠어 저격을 내줘야겠어 아유 아유 아프다 어 어떻게 죽이지? 어 온다 온다 아 사람 모르겠다 뛰어가자 여기 있던 애부터 죽이자 으 으어 으어억 좋아요 흐흐흐흐흐 으oof 으흐흥 아아 얘들아 잠깐만 어제 스퓜님한테 졌죠 제가 뭐 대회 대회는 제가 하여튼 뭐가 있나봐 나가봐 그 afect가 그 정리를 만나든 간에 그 무조건 예선을 탈락이야 어 저기 함정있네 야 왜 들켰니? 야 저 몹들은 어 저 몹들은 저 함정 그냥 무시하는데? 여기 함정있는데 오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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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아 얘들 지금 두 명 남았죠? 두 명 두 명 처리했으니까 좋아 좋아 오 우선 에잇 죽음 좋아요 없네 죽여 죽여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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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없지 야 뭐 나무빴다 됐어 해결됐어 이제 응? 다 한거야? 숨고 아까쯤에 나무빴다 있었는데 어디 응? 나무빴다 여기 여깄죠 여깄죠? 오케이 오케이 예 빠따 꼭 하나씩 챙겨줍니다 벽돌 벽돌 난 벽돌 진짜 이거 그 여기 그런 기능은 없어요? 벽돌 한 세 개씩 들고 다닐 수 있는? 어 나 그런 기능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벽돌이나 유리병 진짜 이거 한 세 개씩만 들고 다니면은 나 다 필요 없을 것 같애 이게 최고야 벽돌이 진정한 벽돌이 최고죠 진정한 벽돌이 최고죠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아쉽네 좋아 어 여기 아이템이다 아 비밀방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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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요건가 비밀방이 칼도 많아 응 철컥 여기요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놔 다 내놔 다 내놔 꽉 차버렸냐 그러면 이제 제작을 해볼까 그러면 칼 칼 하나 제작하구요 그 다음에 구구도구도 하나 제작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고 벽돌 들어 벽돌 너의 무기는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것도 꽉 찼니 아 나이스 힐 좋아요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어 여기 가면 되네 샥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야 내려 그래 오케이 잘했다 올라가자 아따 우리 꼬맹이 잘한다 야올 에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트럭 쪽지 함 볼까 그럼 뭔지 잠깐만 어 트럭 쪽지 함 볼까 뭔지 읽기 도시의 생존자 수색을 마쳤다 호텔에 군인 및 에 군인 몇 놈이 숨어 있어서 해치었다 우리 무기가 방벽이라고 방벽이라고 하기도 초라한 놈들의 방벽을 습격했다 대형 장비들은 대부분 전투 중에 개박살이 났고 전차와 중화기는 근실 내에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헌비 헌비만은 예외였다 우리는 헌비를 수리했고 59경 고종포도 살았다 아무나 우리 건들기만 해봐라 헌비 헌비가 뭐죠 어 자동차야 그 뭐 총 쌀 수 있는 자동차야 헌비가 뭐 어 다리 저까지 거의 다 왔죠 아 아까쯤에 걔들이 타고 왔던 그 차 사람 죽였던 차 그 차가 헌비에요 어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어 우리 그 민간인을 살해한 애들은 야 니 어디가 그쪽 길이야 그쪽 길이야 아니지 그니까 시민 학살자 네 걔들은 다 죽여야죠 우리 가야지 그치 저 건목길로 지나가는게 맞는거 같애요 네 뭐 잠시만 어디서 뭐라는거야 어 어 잠깐만 문이 열렸는데 여기로 가야지 그럼 짱털 즐거워 여기 뭐냐 아이템 먹고 또 아이템 아냐아냐 짱소주 어디로 가는거야? 어디있냐 어디 아 저기있죠 저기 쟤도 죽여버릴거야 내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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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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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죽으려고 하니 이 아저씨야 잠깐만 다시 다시 들어간다 아저씨 차에서 총을 쏘고있네 저 잡것들 오잇 잡것이 어디서 총을 쏘고있어 저 헌비 저걸 아작을 내야하는데 저 헌비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안에 사람 얘는 어휴 얘는 못잡는건가 어? 아 그래? 얘는 필요없어? 그냥 갈까 그럼 좋아요 그냥 무시 헌비는 무시하고 이거 오케이 어디로 도망가야하나 우우우우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 길있나? 어 잠깐만 여기여기여기여기 바꿔 바꿔 여기로 바꾸고 여긴가 길이 야 막혔는데? 아 맞은편걸물 여깄습니다 맞은편걸물 자 달려 달려 엘린 신나게 달려라 좋아요 여기까지 왔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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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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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다 먹어 좋아요 야 뭐야 다 먹어 다 야 꽉 찼다는데 야 아이 또 맞으면 안 되지 좋아 그러면 여기서 꽉 찼으니까 만들어줘야죠 뭐가 꽉 찬 거야 야 더이상 아휴 그냥 가자 좋아요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맞은편 건물 여기서 어떻게 가 올라가는 길이 있나 아 반대쪽? 있죠? 여기로 가면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저기 미친거 아니여? 야 야 야 야 또 또 온다 또 온다 야 야 야 정신을 바로 차리는 야 야 정신을 바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죽어 임마 주거 임마 좋아 이제 어디로 가야나 자아 어어어어어 저 답것들 진짜 굳이 않게 오네 와바 임마 어어야?와어? 으악 없어져 길이 어디야 근데 중요한건 길은 어디야 좋아 힐하고 여기 쭉 가면 돼? 잠깐만 여기 거긴가? 좋아 건물 안에 들어왔죠? 야 뭐 먹을 거 없니? 야 짱돌 짱돌이라도 하나 주라 잠깐만 아 야 만들 수 있네 아 알콜이 없어 환급은 많은데 알코올 여기 알코올 있니? 혹시 알코올 알코올 내놔 뭐 없니 아이템 어 잠깐만요 책상 열어봐 그렇지 야 이거 아니잖아 뭐 없지 여기는 뭐 없고요 연방 연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야야야 알코올 방금 뭐야 뭐라는 거야 어? 조엘이 뭐라고 방금 뭐 악을 질렀죠 어? 잠깐만 여기 못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제 창문 좋아요 창문이 열려 어 여깄네 좋아요 아 저 헌비 저 잡것 아 저 헌비 저 저 잡것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저리 가야는 거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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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들어가자 오케이 좋아 벗어난 것 같다고 했지 어 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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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아이템 없니? 야야야 그래 아이템 내놔 봐 아이템 주문해 내가 소중하게 쓸게 아이템 비켜 헬린 헬린 비켜 좋아 아이템 아이템이 없죠 야 근데 아직까지 한 번 더 아 죽었나? 어? 아까 아침에 죽었죠? 한 번 죽었던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느낌이야 여기는 왜 왔니? 아 또 저리 가야돼? 아 들켰어 들켰어 오케이 오케이 못봤어 잡 끝 자 들어가자 여기까지 들어오고 오 동영상 나온다 오케이 야야 걸렸어 오 projets 오우 오 Potter 죽였어 죽여 죽였어 왜 왤워